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특별한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 안하고 볼륨 단추를 이용해서 ptt 를 활성화시키고 스크린 오프 상태에서 보내게 하는 방법을 외국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제가 좀 약간 보충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폰이고 이게 삼성 갤럭시 s2 인가 옛날에 나온거 아주 작은거 그건데 옛날 폰이고 그 다음 좌측이 이제 애플인데 아이폰인데 이제 아이폰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젤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알림 바 같은건데 여기 지금 알림 바가 아니라 예 빛의 아 또 크죠 예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단 보시죠 이렇게 이제 간단한 얘기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음악 플레이어 음악 플레이어가 있는데 손가락이 있는데 아 요게 어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로 지정이 된게 아니라 젤로로 사용자가 변경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는게 아니라 예 젤로가 재생이 되는거죠 ptt 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 더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ptt 를 활성화 시켜서 보내고 어 끄는 겁니다 그 다음 스크린 오프를 예 볼륨다운 단추로 이제 이용해서 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대방한테 지금 가죠 눌러가지고 설정은 기본 세팅이 들어가셔서 액티비터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아 요거는 전제조건이 타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정상폰에서는 안되고요 예 세팅이 들어가서 액티비터를 찾아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아 다시 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으 아 으 으 액티비터를 찾아들어가서 어 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맨 위에 목록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걸 젤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눌러보기 그리고 여기서 손동작 행위동작을 지정을 해 주네요 홀드다운 버튼 쇼트 볼륨다운 으로 일단 스크린온 상태에서는 무조건 되고 스크린오프 상태에서도 무전이 가죠 액티비에이터라는 어플이 하드웨어 키를 단축키 자기 응용 프로그램 단축키로 지정해 주는 어플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얘기하면 킥클릭 예 저는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예전에 킥클릭 이라는 어플로 사용을 해서 스크린오프는 안되요 이게 안되고 스크린오프 상태에서는 젤로를 바로 펼치기 할 수 있고 그래서 펼쳐 놓은 다음 ptt 버튼을 하드웨어 키로 지정해서 볼륨다운 키로 썼었는데 여기 아이폰에서는 바로 스크린오프에서도 언제든지 ptt가 먹히게 그렇게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한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분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탈업을 해야지 액티비에이터 라는 어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에이터를 까셔야지 깔려야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